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예나입니다. 정말 세상 곳곳의 이야기 영자신문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즉 백악관이 있는 곳이죠. 네, 기사 지금 뒤편에 살짝 보이실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라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함께 공식 석상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보니까 오바마 welcomes 달라이 라마 in 워싱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웰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환영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you're welcome이라고 할 때도 사용을 하죠. thank you에 대한 응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welcome은 어디 어디로 누구누구를 환영하다, 따뜻한 환대를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경우에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종교적 지도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아마 많이 보아서 친근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고 그 종교 지도자를 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의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다는 소식 먼저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Dalai Lama did not have a speaking role at the breakfast and was seated with the audience with Obama heading the meeting. Meanwhile, China voiced displeasure at Obama's invitation of the Tibetan leader while calling the leader and, quote, anti-Chinese separatist. In regards to the matter, the White House said the U.S. president was a strong supporter of the Dalai Lama's efforts to preserve Tibet's unique religious traditions. 잘 들어보셨나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사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 조찬 기도 모임에 초청을 했는데요. 오바마가 달라이 라마와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적인 만남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식 석상에 자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자, 기사를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oday's Keywords 준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Today's Keywords 를 들어보니까 The White House 가 나왔네요. 물론 White House는 흰 집이라는 뜻이지만 백악관으로 사용하실 때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W와 H는 대문자로 앞에는 정관사 더 를 붙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의 경우에는 영어로 표현할 때 The Blue House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영자신문에서 만나면 반가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Audience라는 말 뒷부분에 나왔는데요. 관중, 청중이란 뜻이죠. 청중에 모여 앉아있는 사람이 수백, 수천명이 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칭하는 명사인 Audience는 단수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워싱턴 DC로 초청했는데요. 보세요. US President Barack Obama Offered a warm welcome 나와있죠.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elcome의 경우에는 환영하다 라는 뜻으로 지금 기사의 제목에서는 동사로 나와있죠. 그런데 Offer a welcome 이런 식으로 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같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초청했나요? warm welcome to the Dalai Lama at a February prayer meeting in the White House 했네요. 2월에 열렸던 prayer meeting입니다. 기도회, 기도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rayer의 경우에는 R 발음에 주의하세요. player 하시지 않도록요. 네, 선수라는 뜻으로 player 많이 쓰죠. play에다가 E-R을 붙인 건데 prayer의 경우에는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 발음이 들어간 단어와는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에서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n the White House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을 볼까요? The leaders attended a national prayer breakfast meet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leaders라고 해서 지도자를 복수형으로 썼거든요. 앞에 나온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오바마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달라이라마가 되겠습니다. attend는 출석하다라는 의미지만 참석했습니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 있겠죠. breakfast meeting에 참석했는데요. 바로 조찬 모임입니다. 어디에서 열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hold를 개최하다라는 뜻의 동사원형으로 쓸 수가 있고요. held를 사용을 하면 과거 분사가 되지 않아서 뒤에서 수식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개최가 되었을까요? at the presidential office 라고 했네요. 이것은 바로 백악관을 의미하는 건데 자꾸 the White House를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바꾼 거예요. 표현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와대도 the Blue House 라고 했다가 대통령 직무 공간이기 때문에 the Presidential Offic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세 번의 사적인 만남을 가졌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so far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met three times 라고 했죠. from 2010 to 2014 2010 년에서 14 년 사이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세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but it was their first public encounter in an official meeting 했어요. 자 그런데 앞에 것은 사적인 미팅이었고 public하게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public은 공식 석상에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이런 행사에서 만난 것이라는 의미예요. encounter 하면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했고요. in an official meeting 했는데요. official 하면 공식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나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자 at the meeting Obama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오바마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to the Tibetan spiritual leader 이렇게 말했죠. 자 티베트의 형용사가 티베트한이거든요. 같이 형태에 봐주시고요. spiritual leader 바로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실제로 인용구가 나와 있습니다. I want to offer a special welcome to a good friend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에게 정말 특별한 환영의 인사를 거내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His holiness to the Dalai Lama, Dalai Lama 성하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His holiness는 종교 지도자를 높여 부르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다음에 다른 기사에서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Dalai Lama에 대해서 지금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했는데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Who is a powerful example? 사례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무엇무엇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 여기서는 powerful하죠.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뜻이죠. What it means to practice compassion. Compassion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practice는 연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천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Compassion, 열정, 또 연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죠. 또 Who inspires us to speak up for the freedom and dignity of all human beings 했습니다. Inspire는 영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고요. 그 뒤에 보니까 speak up for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에서 잠시 후에 다시 보실 거예요. 무엇무엇을 강력하게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freedom and dignity 함께 쓰는 경우 많은 두 단어입니다. 자유와 존엄성이자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고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uman being이라고 하면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복수형 가능합니다. that the Lai Lama did not have a speaking role at the breakfast 라고 했는데요. speaking role은 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사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즉 뭔가 발표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대신에 was seated with the audience 라고 했죠. 그러면 be seated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앉아있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sit 라는 자동사 쓰셔도 되고요. be seated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앉아있었는데 누구와 함께 앉아있었죠? 네 보시는 것처럼 with the audience 관중과 함께 앉아있었습니다. audience에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한 번에 칭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았다는 점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 미팅을 주제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with Obama heading the meet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head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머리라는 의미가 있지만 명사로는 그렇고요. 동사로 사용하면 head가 무엇무엇을 이끌어 나가다, 무엇무엇의 우두머리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meanwhile 이라고 했어요. meanwhile 기사에서 만나시면 한편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구나. 방향 전환이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china voiced displeasure 했습니다. voice의 경우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oice 다음에 displeasure가 나왔다는 것은 displeasure가 불쾌함이거든요. 불쾌함을 피력을 했죠. 어디에다가? 오바마's invitation of the Tibetan leader. 바로 달라이라마를 이야기하는 건데 왜 달라이라마를 워싱턴에 오바마가 초청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쾌함을 피력했다고 하죠. while calling the leader an anti-chinese separatist. 그러면서 이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중국은 반중 separatist는 분리주의자입니다. 중국에서의 분립을 꾀하는 분리주의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했다는 소식이죠. 자 그러면서 in regards to the matter 이것을 두고 백악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볼까요? the US president was a strong supporter of the 달라이라마's efforts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라이라마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인지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preserve Tibet's unique religious tradi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preserve가 나왔어요. preserve는 보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ibet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유니크가 나왔는데요. 유니크는 고유한 독특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Tibet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적인 어떤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초청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보시고 정리해보세요. Obama welcomes Dalai Lama in Washington U.S. President Barack Obama offered a warm welcome to the Dalai Lama at the February prayer meeting in the White House. The leaders attended a national prayer breakfast meeting held at the presidential office. The two had so far met three times from 2010 to 2014, but it was their first public encounter in an official meeting. At the meeting, Obama said to the Tibetan spiritual leader, I want to offer a special welcome to a good friend, His Holiness the Dalai Lama, who is a powerful example of what it means to practice compassion, who inspires us to speak up for the freedom and dignity of all human beings. The Dalai Lama did not have a speaking role at the breakfast and was seated with the audience, with Obama heading the meeting. Meanwhile, China voiced displeasure at Obama's invitation of the Tibetan leader while calling the leader, end quote, anti-Chinese separatist. In regards to the matter, the White House said the U.S. President was a strong supporter of the Dalai Lama's efforts to preserve Tibet's unique religious traditions.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오늘의 핵심 패턴 공부해보실 시간입니다. Speak up for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무엇을 강력하게 변호하다라는 뜻으로 Speak up 쓰고요. For 다음에 명사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Speak up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소리를 높인다는 의미로 파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 나온 것처럼 Speak up for the freedom of all human beings 하면 모든 인간의 자유를 강력히 변호하다가 되겠죠. 또 Speak up for the rights of 누구누구 이것도 많이 쓰이죠. Working mothers, 직장맘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또 Speak up for truth and justice, 진실과 정의를 강력히 옹호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I am prepared 하고 같이 한번 써보세요. 나는 무엇무엇을 강력히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 am prepared to speak up for the rights of working mothers 하게 되면 워킹맘의 권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 am prepared to와 함께 Speak up for 연결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전체 문장을 거의 외우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패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Fun Fact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패턴!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을 듯 하네요. 빅뱅의 컴백 소식입니다. 자, 빅뱅은 K-pop boy band 이렇게 영어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boy ban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성 그룹이고요. 댄스 그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뱅이 이제 컴백한다고 했을 때 Return to the music scene 이렇게 나왔어요. 영화는 아니지만 music scene이라고 합니다. 음악계에 다시 돌아오다 라는 뜻이니까요. Earlier than scheduled 라고 했는데요. 자, earlier 하면 더 일찍이죠. 무엇보다? 스케줄보다. 일정이 잡혔지만 더 일찍 컴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 the production of its new album is progressing well 이기 때문에 앨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앨범을 제작한다고 해서 프로덕션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프로그레스라고 하면은 진행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또 로컬 미디어가 2월 초에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로컬 미디어는 현지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국내 언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뱅의 멤버들이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바쁘지만 그래도 출근을 꾸준히 하고 있대요. Overseas Commitments 라고 했는데요. 이 Commitments는 약속입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정이 바쁘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Commute 하고 있어요. 출퇴근하다 라는 뜻이죠. 사무실로 통근을 매일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앨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o focus on producing an upcoming album이라고 했어요. The upcoming album의 경우에는 upcoming이 중요한데요. 이제 곧 있을 수 있는 혹은 발생하게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곧 나올 앨범 준비 작업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We understand that fans have been waiting for so long 이라고 YG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 기다리진 않으셨나요? 곧 앨범이 나올 듯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기사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 찾아와 주시면 의견도 올리실 수 있고요. 또 역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기사를 가지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